강서구가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은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과 연계해 산후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후 의료기관 진료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소지확인자료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강서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